이거 어떡하지? 초상 한 번 갈까? 아 진짜... 명승부 기대합니다 은서 씨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가요? 왜 웃을 거야? 아니 이 두 과정이... 표정이 웃겼어 야 씨씨? 정답! 우와 왔어! 3, 2, 1 우생순 뭐야 뭐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예예 알겠습니다 줄임만 아니에요? 오우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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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깜짝이야 와 이거였어 대박이다 와... 되게 유명한 영화죠? 형 생각나셨어요? 나왔어 나왔어. 와. 아. 아 진짜. 아유 훌륭해요 멋있어요 이것도 아유 정답 와 소리질러 업세션 업세션 아니에요? 업세션 되게 유명한 영화 있는데 정답 소리질러 펜 예술가 인셉션 인셉션 업세션이라고 했네 인셉션 너희 100만원인데 감사합니다 너는 얼마를 챙겨가는 거야? 저 이걸로 저거 또 뭐 하나 지나갔는데? 나만 봤나? 수근이 형 수근이 형 지나간 줄 알고 나와놨나? 울메서 뛰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네가 울메서 뛰 가는 줄 알았어 나 바나나 들고 혼자서 튀어 가는 줄 알고 그거 바나나 혼자 먹겠다고 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있어 수근이 형이 진짜 멋있다 이거 야 근데 우리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올드보이인데 세 명 다 깨끗하게 우리 승리 축하하자 승리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저걸로 비빔면 세 개에다가 라면 두 개 다 하겠습니다 진짜로요? 모두를 위해서 그거밖에 없으세요 저희는? 50만동 4개 써요 그러면? 네 멋있다 형 매력까지 다 같이 하네 네 굿게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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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숭자가 먼저 먹어야겠다 네 빨리 봐 숭자가 먹어 일단 이거라 해 고기 숭자가 숭자가 하겠습니다 아 아 이것도 먹어 저도 먹어 그렇지 같이 좀 해줬어요 먹을게요 맛있어 형님? 음 라면 들어와야겠다 아 잘 나왔어 진짜 맛있다 팬트로 하니까 우와 라면 진짜 잘 끓이셨다 누가 크린 거야? 실례지만 어디 라면입니까? 이거 참 물구름이지세 나온다 음 비빔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으면 먼저 푸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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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리미 우유 국물은 어디가? 오이성으로 잘 어울려요 아 와 아, 영화 한편 딱 보면서 자고 싶다 하지. 마지막 밤이지, 내일.